오늘부터 강의 설교를 한 달 동안 중단하고 주제별 설교로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3일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새해가 시작되는 한 해를 뒤로 하는 송구영신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 3일이라는 우리 매주 발간되는 잡지의 겉표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구절이 전면에 카바스토리로 적혀있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 한 해 동안 내내 좀 강조하고 싶었던 주제적 단어가 분별하도록 하랍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데 가장 시급한 시대적 화두가 뭘까 평화입니다 평화 요즘 제가 심심치 않게 받는 질문이 또 마음 아픈 소식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은 현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을 좀 밝히십시오 또 한켠에서는 태극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어면 나가야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 오늘 서초동 갑니다 촛불 들러 듣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정치적 색깔이 없냐 나 3일교회 실망스럽다 안 다니려는다 그래서 떠난 형제가 있다는 또 아픈 소식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공동체를 마지막 책임자의 자리에 서서 섬기는 제 입장으로서는 어느 쪽에서 답변을 하든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치적 얘기 안 한다 그러면 정치적 색깔이 없다고 흘러나는 쪽에서는 뭐 그런 게 다 있냐 또 나는 태극기 반대한다 광화문 집회 반대한다 그러면 태극기 쪽에서 욕을 해요 또 현 정부가 다 주사파에 넘어갔다 이러다가 적화는 됐는데 통일만 남은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볼멘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느 쪽으로 답을 해야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저보고 그래서 자꾸 입장을 밝히래요 오늘 밝힐 거예요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본문이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자 3장의 오늘 첫 번째 구절을 좀 볼까요 8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러분 앞을 잠깐 좀 봐주세요 헬라어법의 마지막으로라고 시작할 때는 결론이나 순서상 이제 끝부분이다라는 의도나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라고 말할 때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게 본론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앞에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 말은 이제 내가 할 말이 거의 다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강조의 차원에서 이후에 등장하는 주제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같이 하여 자 이 말을 그렇게 강조하듯이 해야만 됐던 시대적 이유가 있겠죠 공동체적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 글을 듣고 이 중요한 말을 유념해야 될 어떤 공동체나 어떤 시대가 어떤 상황이 있다는 뜻일까요 갈등 상황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한 해가 시작되자마자 또 중동에 전쟁이 터졌어요 또 미국의 폭격으로 군 수뇌부가 죽고 또 그 외에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그들은 보복하겠죠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무차별 보복이 이루어질까요 여태까지 그 악순환의 고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니까 또 보복이 있을 겁니다 국내는 어떤가요 토요일이면 서초동으로 촛불을 들러 나가야 되고 또 광화문으로 태극길 흔들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복판에 지금 교회가 양분이 돼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복판의 최전방에 기독교인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기는커녕 갈등의 선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시대에 아픔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때 상황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강조해서 부탁하는 첫 번째 주제가 마음을 좀 같이 해달라 그럼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갈등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뭘 구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것을 따르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자 띄워주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중에 하나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첫 번째 직무가 나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석의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다가 화평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화평을 분여하고 흘려보내고 나누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부활의 주님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에이레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 샬롬 헬라 말로 에이레네 이 샬롬이라는 말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노라 보내노라 그러면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이 갈등으로 팽만한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평화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주말이면 서초동으로 광화문으로 갈라져서 갈등의 선봉에 서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림 하나를 볼까요 이 글자가 헬라 말로 쓴 겁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부분을 해독해 드릴 겁니다 이것이 아주 유명한 나사렛 칭령이라는 비문이에요 돌에다가 새긴 건데 이 비문은 AD 50년경 글라디오스 황제가 내린 포고령입니다 여기에는 비문에다가 그 내용을 써서 나사렛 지역에다가 세워놨었어요 이게 나사렛 지역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포고령 비문을 나사렛 칭령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름을 붙였죠 이제 이 비문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당시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 하에 모든 세계가 지배당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세계 각초로 로마 제국 하에 흩어져 살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불렀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뿌려져 흩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아주 지혜로운 정책을 펼쳤어요 식민지 백성들이 무슨 종교를 믿던 그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뭘 믿어도 좋다 그런데 단 하나 용납하지 않는 게 있었는데 사회 질서와 평화를 흔드는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호리라도 가차없이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로마 제국 하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자꾸 기숭숭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만났다 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났다 하면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 뭐가 깨지는 거예요 평화와 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디오스 황제가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쟤들이 쟤들이 모일 때마다 왜 저렇게 시끄럽겠구냐 글쎄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한쪽에서는 부활을 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니까 자기 민족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그 종교에 관련된 신학적인 주제로 저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 갈등이 오늘날처럼 태극기와 촛불처럼 그래서 글라디오스 황제가 야 그럴 것 없다 그냥 다 내 쫓아라 해서 다 내 쫓았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만난 거예요 글라디오가 황제 이름이죠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게 추방명령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분간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아래 살다가 쫓겨난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이런 신학적인 논쟁으로 갈등을 일으키다가 쫓겨난 겁니다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쫓겨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터잡아 재산 모으고 살던 모든 것들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다 쫓겨난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핍박이었어요 이 1서부터 수백 년간 무서운 핍박기가 시작이 돼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내용도 그런 차원에서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배경적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8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가 다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동정하며 동정하며 그때는 서로에게 날선 비판으로 맹공을 상대방에게 가할 때입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로 그 이후에 이후에 이 예수 믿는 또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글라우디오가 비문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만든 비문이 아까 그 비문인데 그 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문의 내용입니다 아까 그 글의 해석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선조들을 기리는 장엄한 기념비를 세운 지하무덤과 그 당시로 얘기한 묘지법이죠 지하무덤과 분묘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분묘들을 부숴버리거나 그곳에 장사된 시신들을 끌어내거나 혹은 고의로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일을 한다면 신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와 똑같은 형벌을 가할 것이다 땅 속에 묻혀 잠자는 자들을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무덤을 약탈하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형벌을 가하는 것이 내 뜻입니다 이 비문에 새긴 내용이에요 이 말은 이 비문은 왜 썼는가 하면 자꾸 유대인들이 무덤을 파가지고 시신을 도둑질하고 어디로 옮겨놓고는 자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 로마 당국에서는 이해를 한 거예요 이 비문이 두 가지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거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이 일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이때부터 무서운 핍박이 시작됐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다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1절 다같이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는 이러한 시대적 유대인들끼리의 갈등 또 기독교인들끼리의 논쟁 이걸로 산산조각이 난 공동체를 향해서 베드로 전설하는 그를 통해 그 시대적 진리의 대안을 꺼내놓은 겁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성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답변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건지 침묵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양자가 다 아니더라고요 침묵도 능사가 아니고 그때그때 답변을 하는 것도 혹 오해 소지가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글을 쓴 원로학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제가 좀 교수님이 쓰신 글을 오늘 저 나름대로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서 좀 인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그분의 글을 중심으로 해서 제 생각을 좀 얹어서 제가 실수할까 봐 또 흥분하면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실수할까 봐 제가 페이퍼를 만들었어요 석장에 걸쳐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읽어드릴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읽으면서 설교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촛불도 계실 거고 태극기도 계실 거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넓게 번져져 있단 말이에요 또 정치색이 없다고 떠나간 청년도 있어요 지금 한국은 좌파와 우파의 극한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치 1945년 해방 직후에 우익돼 좌익의 갈등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님은 평생 군인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6.25라는 전쟁에 참여했던 무공 용사십니다 아버님이 사형제였는데 사형제가 다 전쟁에 참여했어요 두 분은 6.25전쟁 속에 전사를 하시고 지금 아버님은 젊을 때 돌아가시고 이제 막내 삼촌만 지금 남아계십니다 그분도 이제는 90을 바라보는 연세가 되셨죠 저희 집안은 저희 집안은 전부 군인 집안이에요 그리고 아버님 세대가 6.25라는 참혹한 전쟁을 겪었던 세대입니다 어머님은 이북이 고향이신데 그 그 끔찍한 공산치아의 참상이 실어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18호를 단신으로 피난을 오신 분이에요 북의 학정이 너무 견디질 못해서 그리고 북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죠 그건 뭐 쓸데없는 얘기니까 마치 1945년 해방 직후에 우익 대 좌익의 갈등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1946년 1월부터 시작된 신탁통치 반대운동 이로 인해서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좌우 모든 시민들에게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1945년 해방 전 직후가 얼마나 시대가 혼란스러웠는가 하면 옆집에 한 마을에서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딱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서니까 본색을 드러내고 서로 당국에 고발하고 죽창으로 찌르고 이런 참혹한 시대가 있었어요 야만의 시대죠 그리고 지금도 거지도에 가보세요 그 당시 포로수용서가 아직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좌익이 총질을 하고 한 달 동안은 전쟁을 했어요 그 수용서를 중심으로 이게 근대사회 우리 한국사회가 겪었던 좌우의 혼란이었습니다 조선조 조선조 말기에 조종이 4분 오열되므로 나라를 잃고 서로 싸우던 기파가 모두 속국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도 국력 낭비로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여 결국 우리 모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어리석인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모래알 같아서 단결할 줄 모른다라고 비웃던 일본인들의 조롱에 비아냥거림에 우리는 장단을 잘 맞춰주고 있는 격입니다 최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목소리를 사실상 반영해야 될 소위 NGO 시민단체들 조차 대부분 지금은 정치집단이 되어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갈등의 한쪽 편에 서있기 때문에 중재와 화합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NGO 단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좌든지 우든지 한편에 서서 중재의 역할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기독교가 그 임무를 감당해야 하고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불행하게도 한국 기독교는 어느 때보다도 더 이념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그 분연의 선봉에 서서 촛불과 태극기 광화문 지폐로 갈라져 악순환을 오히려 부채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도덕적인 실패로 한국 사회의 신임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이 위험하고 어리석은 이념과 섞여버린 논쟁에 까지 끼어들어 상체를 덧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교회는 문자 그대로 만신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사실 제가 이 글 때문에 이 글을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념이 이데올룩이죠 이념이 종교적인 확신으로 변질된 정치적 쟁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나치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는지를 생각하면 이념이야말로 현대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괴물 중에 하나입니다 포포라는 학자가 지적한 대로 이념은 매우 위험한 열린 사회의 적입니다 이념 그 자체가 종교적인 확신과 섞여버리면 괴물이 됩니다 다시요 이념 그 자체가 종교적인 확신과 섞여버리면 괴물이 됩니다 그것이 다시 기존 종교의 신앙으로 정당화되고 독단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파괴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순교정신과 애국정신이 더해지면 어떤 파괴적 행위라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이 전쟁이 왜 끝장이 안 나는지 아시잖아요 종교의 확신과 애국이 섞여버리니까 본래의 종교적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의의가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상입니까 그래서 종교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서구교회의 최대 역사적 오점은 식민주의 정책에 동조한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못지않게 기독교도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 우파나 좌파에 속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자신과 타인에게 매우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념은 그 추종자들에게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고 모두를 구원할 진리인지 모르지만 성경의 진리인 그리스도 복음회에는 민족과 인류를 구원할 진리는 없습니다 마르크스도 자신의 이론만 절대이고 그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이론은 이념이므로 거짓 의식이라고 표마했었습니다 막시즘도 그런데 그 절대 진리라던 마르크스 주인은 후에 가장 이념의 전형이 되어버렸고 그 객관적이라던 진리 때문에 수많은 인류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보냈고 목숨을 잃었습니까 모든 이념은 역사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고 자본주의도 심각한 약점들이 속속 드러나서 계속 수정되어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정치이론에 목을 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비도덕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념의 추정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신본주의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절대가 아닌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좌파 우파 이념의 목을 매는 그런 범죄를 해서는 안됩니다 요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이념을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보편적 윤리 기준으로서 이념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념을 기준삼아 기독교 신앙과 성경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조짐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념이 충분히 우상의 지위를 머지않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상황에서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가르침의 초월성이나 역량력으로 보아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이념을 상대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에 서서 다른 쪽만 고치라고 요구하면 어떤 중재도 화합도 평화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념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중재와 화합을 도모해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좌든지 우든지 어느 한쪽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으로 편들거나 부추기는 지도자들의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좌우를 초월하면서 우파가 강조하는 자유도 좌파가 추구하는 정의도 다 부분적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타명으로 가득찬 우파의 뻔뻔함 독선에 취해 있는 좌파의 위선 다 경계해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지 잘못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성경의 가르침이나 보편적 윤리에 어긋난 잘못들은 강하게 비판할 수 있고 비판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고 하루라도 더 빨리 근거 없는 거짓되고 잘못된 확신을 버리고 타인의 권리와 의견도 존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만큼 더 빨리 우리 사회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갈등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하시겠습니다